경기도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.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북부지역 첨단 전략산업에 기반이 돼 고향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식을 열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서문영 기자입니다.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걸음인 고향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. 고향시 일산서구 대화동, 법꽃동 1원 약 26만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,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, 미디어 컨텐츠,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일산 테크노밸리를 잘 만들면 한교 이상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도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말 용지공급,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고향시는 MBC, JTBC 등 방송 영상시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과 연계한 우수한 의료인적 자원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다양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고향일산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약 2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6조 5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경기고향 방송영상밸리, 킨텍스, K컬처밸리 등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.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인재들이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홈타운이 있다는 것이 크게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도는 오늘 착공식에 이어 11월 중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약 6만 6천평 규모로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경기주TV 서문영입니다.